Bucks Boy Bucks Boy This is the last shot in 2018 I'm ready to go, yo 족패는 너네 족패는 너 민간의 사찰에 너 까먹들어갈 차례 탄핵 차례 You got the party go 아 문재인 2018년 인터넷꽃패미들도 다 18년 외교 말고 잠이나 쳐 자초팔려 못 봐서는 자영업체 다 젖팔려 어디가 내 임대 두글자 상가 들어가기도 전에 말도 많은 최저임금 다 5858 613비 새끼들이 정치하니 바로 이 꼴라 꽐라댓 나라 코리아 발버둥 쳐도 너도 코리안 김치녀 한남도 다시 코리안 이런 나라 물려받고 내가 왜 미안 멍청한 운도꽃놈들이 자컷한거라곤 돌패 밑에 안광 전라도 북한에 돈 퍼준거 말고는 없어 문재인 찍어 못 봐 병신새끼더라 적패는 너네 적패는 NO 민간의 사찰에 너 까먹들어갈 차례 탄핵 차례 You got the party go 적패를 시부리던 좌점새끼 입을 닦게 만들 4차 폭로 매일 변명하기 바빠 아파져 과대 입은 대변을 싸 매번 나는 똥을 싸니 동세대된 기레기들조차 놀라 하타곤 기업인줄 알았던게 사찰 문서에 민간기업이라 써있는데 아따해 까린 놈도 아무 책임 묻지 않는답게 얘도 폭로하며 우린 다 쇄진살대 사람이 먼저라는 말 알고 보니 북한에서 먼저 쓰던 말 북한 인권에는 입처 닫고 미꾸라지라고 깔아 내린 말을 보면 니들엔 이 말이 맞는 뭘 대가리 청천빈 운동권 놈들이 이제 컷한거라곤 거짓말 못하기 언론사 날씨 타길 배타니 영박 그래도 안통오면 질문 안받아 저 팬은 너네 저 팬은 NO 민간의 사찰에 너 까먹들어갈 차례 탄핵 차례 You got the party go 좌점들의 특징 하나 지잘못은 착한 거라 개소리를 진지하게 맞담 김치녀들 같이 남아 놀아 보다 보면 책임감물 말아먹은 집단 대체 일단 새끼들이 저리 배치 달고 날아다 망치고 있대 좆된 알아보고 문제인 지지 않은 새끼들도 내가 있대 적폐 지랄할 때부터 알아봤네 586 좌파가 적폐 준적폐 수차례 4차례 가짜례 좆가래 이젠 내 차례 랩으로 좆해 좆같은 운동권 좌파 새끼들이 이제 컷한거라고 닌금만 올리고 좀 이따 모두 잘 살게 될거라고 개소리 말곤 없어 묵밥병신들아 좆패는 너네 정패는 너네 민간의 사차례 너 까먹들어갈 차례 탄핵차례 You got the party go 날아다 망치는 새끼들이 80억 번 좌파 새끼들이 새끼들이 가장 개같은 새끼들 지도 편한대로 만들려는 십새끼들 땜에 젊은이들 걱정하네 한 끼를 Yeah Uh Now let it go Now let it go This world So Now let's go Now let it go Now let it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